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2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X 예성 그룹 A죠 첫번째 경기 김수경님의 조합입니다 헬즈사이드 480 니들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예전 챔피언 출신이기도 하죠 슈퍼알렌 이라는 아이디를 썼던 알렌24 드랜스 460 볼 구독자도 적지는 않은 외국 유튜버 분이세요 자 둘다 원심력을 머금고 정작은 아우 야 깜짝 놀랐어 진짜 흉폭한 날 형태만큼 드랜스 480 공격력은 진짜 타이추종을 불허해요 자 헬즈사이드 균형 망가지면 스피인 피니쉬 당합니다 공중으로 떴어 아 한방 또 크게 큰거 한방 들어갔어요 자 큰게 튕겨나가고 아우 또 야 튕겨나가기만 하네 엘드사이드 자 엘드사이드 아 스핀이 많이 죽어보입니다 드랜스워드 스핀 자 지금 뭐 거의 맞아서 드랜스워드 아 여기서 오버피니쉬로 마무리하는 드랜스워드 자 콜드게임 나왔어요 자 알렌24 예성그룹A조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예성그룹A조 두번째 경기 이서준님의 조합입니다 나이트실드 460 볼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해피에이치님의 조합입니다 위자드 에로우 360 케이퍼 자 나이트 대 위자드 자 나이트 같은 경우는 뭐 볼 조합이 안정적이라서 그런지 볼 조합을 많이 쉰 정도를 하시는데 자 원심력 공감으로 향하면 엑소제시 아 카운터 오버피니쉬 자 위자드 엑소제시로 기세 좋게 던져갔는데 카운터 댐퍼 쪽으로 제대로 탔나봐요 반동으로 오버를 당해서 2점 잃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테미너전으로 마무리가 또 카운터로 벽으로 크게 튕겨나갔는데 스피드 아 점수차 벌써 3점 탱나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둘 다 얌전히 자 X-Z로 막혔습니다 X-Z로 막혔어요 위자대로 자 그 스피너로 마무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나이트 쉴드 스피인 야 이번주 1,2차전 둘다 콜드게임 나왔어요 자 나이트 쉴드 이서주님 예선 그룹 A조 두번째 경기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룹 A조 예선전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 저는 예선 그룹 B조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